도대체 민주당과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느냐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범했느냐 오늘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판사 출신으로 계속해서 그런 지금 아마 그런 사람들 저는 법률기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민주당에도 많고 또 민주당에서는 법 공부한 것을 가지고 법을 하는 법기술자들이 또 많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출발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부정선거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 검수완박법만 있어도 가장 총대를 앞에 깃발을 든 그룹에 속한 사람이 이수진 전 판사 동작을의 후보로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민주당과 선관위가 한 짓이 뭐냐 이야기죠. 우선 이수진 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진짜 이수진이 진짜냐. 가짜냐. 100% 가짜죠. 왜 가짜냐. 이 표만 보면 됩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이수진과 나경원이 동작을에서 붙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이수진 후보가 플러스 13.94%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는 마이너스 13.23%였습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조장률은 27.17%입니다. 2016년도 20대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의 서울 평균은 2.8%였습니다. 2020년도 21대 4.15 총선 전국의 평균은 25%였습니다. 공정선거가 치료졌을 경우에 평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각 후보별로 1에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됩니다. 3%도 큽니다. 대개 수십만 명의 유권자들도 수만 명이나 수십만 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총조장률이 27.17%이라는 것은 전국 평균 25%보다 더 큽니다. 그것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를 반드시 탈락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평균치인 25%보다 더한 겁니다. 이 한 장을 가지고 그냥 2020년도 4.15 총선 동작을 투표는 조작선거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과학 통계학이라는 그런 과학은 동작을의 모든 구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로 4박 5일을 두고 나눠져서 투표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구의 주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보이는 득표율은 상당히 비슷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가 하니까 1에서 3%를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수치가 3%의 4배나 되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플러스 13.94%입니다. 그것은 달래 이야기하면 바로 이수준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에다가 조작된 투표를 많이 넣어줬다는 겁니다. 앞에 부분에. 나경원 후보는 앞에 부분에 많이 빼앗았던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3.94%와 각각 마이너스 13.23%가 나온 겁니다. 그냥 이 표 하나로 있죠. 기본적으로 2020년도 4.15 총선은 다 부정인 겁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걸 알았을 겁니다. 서울법대를 나온 나경원 후보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범위의 정치적 경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관인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입을 다문 겁니다. 이와 같은 도표를 서울대 물리대를 나온 하태경 의원이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서울과학고등학교하고 하버드를 나온 이준석 씨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을 겁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삼성쟁원이 된 한규 사무총장이 몰랐겠습니까?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정규제가 몰랐겠습니까?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조갑제가 몰랐겠습니까? 그분은 연세가 좀 많이 들었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이 표가 나온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을 동작을 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 서울의 모든 선거국에서 일어나고 전국에서 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락에 결정할 거 없이 당락 여부를 떠나 가지고 이런 조작선거 때문에 4.15 총선 21대 총선 전면 무효화 돼야 되고 21대 국회의원들은 다 가짜로 여러분들 해서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어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루는 순서 11번째입니다. 동작구에는 여러분들 총 투표자 수가 11만 9천 명입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는 4만 9천 7백 36표, 당일 투표는 6만 9천 264표입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참가율은 41.8%, 당일 투표율은 58.2%입니다. 그다음에 이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2번은 미래통합당 후보고 1번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2번 후보가 100표를 얻었을 때 1번이 몇 표를 얻었나 이렇게 여러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맨 밑에 당일 투표입니다. 나경훈 후보가 100표를 얻었을 때 이수진 민주당 후보가 91.5표를 얻었습니다. 비율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큰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나경훈 후보가 100표를 얻었을 때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무려 158표를 얻은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 우편 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훈 후보가 100표를 얻었을 때 이수진 후보 미래통합 민주당의 후보는 171.7표를 얻은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나경훈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사전 투표에서는 이수진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야말로 이게 조작입니다. 이른바 교차 투표가 심하게 발생한 겁니다. 다음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작굴은 모두 투표에 속하는 동수가 7개입니다. 그리고 그 각 동은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제3투표소 중 나누어집니다. 그 투표소를 다 합치게 되면 48개가 됩니다. 48개에서 모두 다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나경훈 후보를 꺾었습니다. 48대 0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까 2분의 1의 48성입니다. 불가능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조작 방식은 동작구 의뢰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의 25%를 조작한 게 아니고 투표소 모든 48개 투표소마다 투표소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5%를 조작해 가지고 48개를 조작해서 48개 조작한 수치가 다 합쳐져 가지고 동작구 의뢰 최종적인 사전투표 조작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같은 수치는 그냥 한 번에 때려잡은 것이 아니고 동작구 의뢰 48개 투표소마다 각 투표소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의 25%를 조작을 해가 27.17%는 여기는 평균이 25%니까 27.1%를 48개 아주 착실하게 여러분들 투표소 1에서 조작하고 투표소 1에서 조작하고 투표 3에 조작하고 투표 4에 조작하고 다 조작해서 48개 조작한 다음에 딱 더하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이수진이 13.94% 플러스가 나오고 나경훈이 23.23%가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차투표가 이루어진 표수를 계산해 보니까 11,981표입니다. 그래서 총 조작수는 교차투표 수 곱하기 2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존에 선거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발표했는가 하니까 이수진 후보가 6만 1,407표를 받았고 나경훈 후보가 5만 3,026표를 받았다. 그래서 얼추 여러분들 몇 표 정도 차입니까? 한 8,000표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교차투표소를 각각 수정을 해 줍니다. 이수진 후보가 더 받은 것을 빼주고 1만 2,887표를 정감을 이것은 좀 숫자가 이건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게 원래는 1만 2,887표가 아니고 원래는 교차투표 수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만 1,981표 플러스 1만 1,981표를 이렇게 각각 이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정감이. 확인이 안 됐네요. 1만 1,981표를 빼주고 1만 1,981표를 더해주면 변경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나경훈 후보로 승부가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진 후보가 나경훈 후보로 승리자가 바뀌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했고 여러분 그다음에 또 조작이 뭡니까? 어떻게 2분의 1의 48성의 승률로 모든 투표소마다 다 이수진이 이길 수 있냐?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신출 기묘한 그런 재주를 갖고 있냐? 어떻게 나경훈은 뭡니까? 당일 투표에서 100표를 받을 때 이수진이 91.5표를 받을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사전 투표만 되면 나경훈이 100표를 받을 때 이수진은 158표를 받고 171표를 받는 그런 희악의 망측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냐? 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172석을 갖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켜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사람 중에 60명이 가짜냐 50명이 가짜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전국에 모두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작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조작을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조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법이 저질러진 겁니다. 동작을 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동작값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값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동작값 진짜인가? 여러분 복잡할 거 없이 딱 한 장 표로 보면 아 이게 가짜구나 완전 가짜구나 완전 조작이구나 완전 사기구나 완전 야바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이 이재명을 위한 방어용 방탄법이 아니고 문재인을 위한 방탄법만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을 위한 여러분들 그냥 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6년기에 보시면 김병기 동작값을 볼 때는 김병기 후보가 사전 투표에 쓰던 득표율과 당일 투표에 쓰던 득표율을 빼기를 하면 플러스 13.18%가 나옵니다. 이것은 2026년도 20대 총선 당시에 서울의 평균치는 2016년입니다. 2.8%였습니다. 이례적으로 큰 수치가 나온 겁니다. 2020년도 21대 사이로 총선은 전국 평균이 25%입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영 후보는 동작값에서 사전 투표에 쓰던 득표율을 빼기 당일 투표에 쓰던 득표율이 마이너스 21.61%입니다. 두 개를 총 합치게 되면 총 조작률은 25.79%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동작값의 투표에 참여한 모든 사전 투표 참가자 수 일명 사전 투표 선거인 수의 25.79%만큼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두느냐 동작값에 있는 구민이 아마 수십만이 될 겁니다. 한 십맨만 되겠죠. 이분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4박 5일을 두고 사전 투표자 그룹과 당일 투표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수만에서 수십만이란 것은 표본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표본수가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전 투표에서 각 후보가 얻은 득표율과 당일 투표에서 각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아주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 비슷한 정도가 대략적으로 맨 밑에 있는 공정선거인 경우에 평균 차이값은 1에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의 4배를 넘는 플러스 13.18% 마이너스 12.61%가 나온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야기는 100% 조작선거였다는 겁니다. 뭐를 조작했냐 사전 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김병기 후보에게 사전 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사전 투표지를 집어넣어주고 장진영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사전 투표를 조작해서 투표지를 빼앗은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작갑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동작갑에서만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작갑 동작을 양천갑 양천을 영등포갑 영등포을 모든 서울 근육에 다 일어났고 모든 인천광역시에 다 일어났고 전국에 17개 시 도 군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예외가 있다면 4.15 총선에서는 전남 전북 제주 강주가 예외였습니다. 거기는 그냥 그 사람들 텃밭이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작갑에서는 총 투표자 수가 12만 8,611명입니다. 사전 투표가 5만 2천 명 당일 투표가 7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큰 표본수입니다. 신문사에서 국정 지지도라든지 후보별 지지율은 대부분 뭐죠? 천 명이나 천한 명 이렇게 가지고 추정합니다. 5만 2천 명 7만 5천 명이란 것은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아주 같아야 된다면 3%도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거의 1에서 2% 정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100이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 아니까? 여기 103.6이란 것은 당일 투표에서 나경훈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여기 김병기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장진영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김병기 후보가 103.6표를 얻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게 뭘 뜻하는 거 아니까? 당일 투표에서도 상당히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뚜렷하게 보는 것은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엄청나게 숫자가 다르게 됩니다. 장진영 후보가 관내 사전 투표에서 100표를 얻을 때 김병기 민주당 후보가 174.9표를 얻었습니다. 우편 투표에서 장진영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7.4표를 얻은 겁니다. 현대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당일 투표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하고 조작을 강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차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동작국합 구민들이 보이는 성향하고 사전 투표에 보이는 성향이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동작국합에는 동이 모두 8개가 있고 동단위에 1투표소, 2투표, 3투표소 다 더하기에는 54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54개 투표소 전부에서 뭡니까? 관내 사전 투표에서 바로 민주당의 김병기 후보가 일어난 겁니다. 확률로 보면 2분의 1의 54승, 2분의 1을 54개 곱한 그런 숫자만큼의 일어날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불가능한 54대 0으로 모든 관내 사전 투표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바로 민주당의 김병기 후보가 통합당의 장진영 후보를 눌른 겁니다. 조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정색 표시만큼 강력하게 조작을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교차 표수를 여러분들 이렇게 다르게 당일 투표에서 A당을 지휘했는데 사전 투표에서 B당을 지지한 교차 투표소를 그러니까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추정치가 13,808표입니다. 정확하게 기존이 이게 7만 표 대 5만 4천 표로 중앙선거관리나 발표를 했습니다. 김병기 후보가 1만 6천 표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수정해 주는 겁니다. 가짜로 더 얻은 사람에게 김병기 후보에게 13,808표를 빼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얻은 표에서 뺏긴 장진영 후보의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수정하게 되면 김병기 후보가 5만 6천 표 장진영 후보가 6만 8천 표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한 1만 2천 표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거는 추정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이미 당일 투표 득표수하고 관내 관외 사전 투표 득표수는 발표된 것이고 그 다음에 검정식은 또 발표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바로 뭘 뜻한다. 동작구 갑의 투표는 완전히 그냥 조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교차표수는 추정치기 때문에 변경이 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만 보면 선거법은 절차법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단 한 표 단 한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법 부정 선거를 하고 그 172석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검수 완박법안은 문재인 방탄룡 곱하기 이재명 방탄룡 곱하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방탄룡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런 식으로 조작자들을 다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7번 후보인 양천을의 이용선 후보를 왜 다루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분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변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양천을도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용선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플러스 11.98%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송영태 후보는 마이너스 11.46%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천을의 수신만으로 구성된 그런 구민들이 사박오일 차이를 두고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로 나누어진 다음에 투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용선 후보의 플러스 11.98%와 같은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됩니다. 송영태 후보가 마이너스 11.46%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됩니다. 왜 이렇게 큰 수치가 나왔냐 이용선 후보는 사전투표 숫자를 많이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부풀려진 그런 득표수라는 겁니다. 득표율이라는 겁니다. 송영태 후보는 왜 마이너스 값이 나왔냐 사전투표 득표에서 표를 뺏어버린 겁니다. 마이너스 값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46%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되면 공정선거인 경우는 평균값이 플러스 11.98%나 마이너스 11.46%가 각각 1에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이 양천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2020년도 21대 4.15 총선은 전국적으로 평균 25%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조작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양천을 같은 경우는 23.44%로 25%부터 좀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정상은 1.1에서 3%입니다. 이게 바로 조작의 증거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검수완박법을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방탄용 법안을 만들더라도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범죄자들은 모든 종류의 범죄 행위를 선거 데이터에 다 남겨놓고 간 겁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김병기 씨가 저는 좀 익숙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인사처장을 지냈군요. 아마 586 운동권에 속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또 보완적인 도표를 한번 보시죠. 보완적인 도표를 보시게 되면 양천구 의뢰는 총 투표자 수가 1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에 4만 8천 명 정도가 참가했고 당일 투표에 6만 9천 명이 탕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이 표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상당히 조작을 많이 했네.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송영태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민주당의 이용선 후보가 114.2표를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에 상당한 조작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송영태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이용선 후보가 무려 184.1표를 얻었습니다.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송영태 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이용선 민주당 후보가 199표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작 증거입니다. 양천구 의뢰 구민들이 당일 투표에서 보이는 성향하고 사전 투표 성향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더 기막힌 일은 양천구 의뢰는 모두 동수가 9개입니다. 동수의 투표소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를 다 합치게 되면 60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60개 투표소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선 후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와 같은 승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0.5의 60성입니다. 0.5를 60개 곱한 겁니다. 2분의 1의 60성입니다. 2분의 1의 60개를 곱한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계산을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조작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선 후보가 60군데 투표소에서 모두 다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민주당 출신들의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선거를 조작한 방식은 양천구 의뢰 전체에서 한 번에 뭡니까 25%를 도덕질한 것이 아니고 60개 투표소 모두에서 각 투표소보다 사전선거에 참가한 총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23.44%를 조작을 해가지고 60군데를 부지런히 다 해서 60군데를 딱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계산한 것이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용선 후보의 플러스 11.98%는 단박에 조작한 게 아니고 단박에 조작한 것이 아니고 60군데의 투표소마다 그 투표소마다 참가한 사전투표 선거인 수를 다 조작질을 해가지고 60군데를 다 조작질을 한 겁니다. 조작질을 해가 짱 하고 이렇게 나온 게 뭡니까 한 번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지런한 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부지런한 걸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맞춰주기 때문에 이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훔쳤기 때문에 4.15 총선은 전면 재선거를 해야 되고 무효화되어야 될 그런 엄청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가 똑같은 방식으로 3구 대선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들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이런 짓에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은 침묵하고 유력정치인들은 침묵하고 농객들은 침묵하고 부정선거 없다고 정규진은 외치고 조갑진은 뭡니까 박수치고 하준성은 핏대 올리고 하태경은 준석이는 뭡니까 고함치고 한기호는 뭡니까 눈치 빌빌 보면서 뭡니까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것이 바로 결과다. 지난 며칠 동안 한 것을 한번 총종합해서 한 개의 도표를 한번 딱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분석이 끝난 종로 성동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천을까지 서울의 13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중구 성동갑 종로구 은평구 을 모든 구민은 대개 십수만 명 정도로 구성됩니다. 투표에 참가하신 분이 사박오일 사이를 두고 한 40버셔던 정도는 수만 명 정도가 되죠. 바로 사전투표에 참가하시고 또 사박오일 스타일을 두고 또 한 50몇 프로 정도 되시는 분들은 바로 당일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소위 통계학에서 보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하고 당일투표 참가자 수가 수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따라서 특정구에 계시는 그런 투표자 수가 사전투표에서 특정후보에 보이는 지지율, 득표일어가 당일투표에 보이는 지지율, 당일투표에 지지율 보이는 당일투표 득표는 아주 비싸야 되고 그것은 1에서 3%를 절대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1에서 3%를. 그러니까 홍익표, 이낙연, 강병원,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뭡니까?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되고 진수위, 황교안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번부터 13번까지 그냥 표 하나만 가지고 보면 그냥 전면 조작입니다. 전면 조작. 무자비할 정도로 조작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꺾실한 것은 총조작률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전국 평균의 총조작률은 25% 정도입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25%에 왔다 갔다 합니다. 반드시 떨어뜨려야 될 사람들,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사람들은 숫자가 높습니다. 이낙연과 황교안은 30.43%입니다.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낙연을. 황의하고 송황국도 반드시 황의를 당선시켜야 되는 겁니다. 김민석과 박용찬도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28%입니다. 이수진과 나경은은 나경은을 반드시 탈락시켜야 되기 때문에 27.27%입니다. 정청년은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27%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 평균은 25%지만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것은 숫자가 높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해가지고 4.15 총선을 도덕질한 겁니다. 이런 짓을 바로 누가 했느냐 더불어민주당과 수뇌부 그리고 586 수뇌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세 기관이 합동을 한 겁니다. 선관위와 플러스 586 운동권과 플러스 더불어민주당이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백억의 정당 보조금을 운영되는 공당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입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아주 기가 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 사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13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이 거대한 2017년 5.9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좌익 연구직권 좌익 소위 장기직권을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586 수뇌부들이 부정선거를 본격화해서 결국은 국민의사와 관계없이 소위 국가를 내란제가 일어난 거죠. 한 번이 아니고 다섯 번이나.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바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인시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하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공직선거법이 명한 대로 그것을 해서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은 참가자 수가 늘어날수록 그렇게 사전선거 조작하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앞으로 선거마다 당일 투표에 참가해가지고 자기 의사를 피려가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이야기인 거죠. 사전선거 조작 실태가 이렇습니다. 사전선거의 문제점을 또 지적하는 사람들을 두고 선거 자유 방해자라고 또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기막힌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북한 선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야기죠. 선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문정권 하에서 일어난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안은 어떤 무리수를 동원하도 통과시킬 것이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절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으려고 하겠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키막힌 일이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치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놈처럼 돼버린 선거관리위원회 갖고 있는 수사권 조사권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실체가 밝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당선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오늘 2천만 소위 선거 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정선거를 건설하기 위한 2천만 그런 결집운동에 힘을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화가 070-7164-5130부터 4번까지입니다. 070-7164-5130부터 4번. 5개 인터넷 전화가 운영되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좀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병호 tv gongtv.net 공tv.net도 여러분들 가입도 해 주시고 거기 들어가시면 또 현재 어떤 몇 명이나 참가하고 있는지 또 성별로 또 연령대별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댓글창에다 계속 올리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주변에서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건설, 공명선거 확립, 선거정의의 구현 이 3대를 위해서 2천만 결집운동에 여러분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선은 결국 악을 이깁니다. 정의는 결국 불법을 이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 요즘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많은 기간을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낯서 잘하고 또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선극의 문제점을 규명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을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 문정권 하에서 활동했던 그런 전 장관들하고 이제 마지막 오찬, 오찬을 했더구먼요. 자연으로 돌아가서 텃밭을 가꾸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 꿈도 야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패하겠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서 반드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모든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텃밭 가꾸면 가꾸면서 살 수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처음부터 뭘 했습니까? 집권 처음부터 한 일은 정권을 계속해서 잡아야겠다. 달리 표현하게 되면 좌파 장기 집권, 좌파 영구 집권을 해야겠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던 2017년 5구 대선부터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국민을 모시어서 국민이 참 잘했다고 표를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선거마다 선거를 훔치고 그 선거를 훔친 것을 가지고 좌익들의 영구 집권하는 것을 만들겠다. 그것이 문정권이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07년도 5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 총, 12%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안심했겠죠. 부정선거를 가지고 번번이 해보니까 재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도 훔치고 2020년 4.15 총선에서 180석이다라는 번뇨. 그건 얼마나 안심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은 불법과 부정의를 마음껏 이렇게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텃밭 가꾸며 살 것이란 소박한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겠느냐는 이야기죠. 문 대통령이 20일 날 오찬장에서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언둔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살기를 원했다면 선출직 공직자가 왕이 아니고 5년 동안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시켜준 일종의 선출직 공직자다. 이런 것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텃밭 가꾸며 살 것이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이견을 제시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통도사에도 가고 영남 알퍼서 등산도 하고 텃밭을 가꾸고 개 고양이 닭 키우며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옳은 이야기입니까? 정말 참 옳은 이야기죠. 옳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실현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문장님께서 잊혀지는 인생 살겠다고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데이비드님은 어디에서 노역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2022년 또 4월 1일 날 선거가 끝나고 이제 4월 1일 퇴임을 한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문재인 국정지지율이 12주째 40%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갤럽이 1위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0%다. 도대체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게 40% 국정지지율이 나오냐. 그러니까 문정권 하여서 공적인 그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다 조작인 겁니다. 사귄 겁니다. 야바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국정지지율이 40%를 나오냐. 이거는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 또 8월 9일 날 드루킹 사건으로 지금 수감되어 있는 전 경남지사 김경수 씨가 드루킹인 김동헌 씨인가 하는 분에게 정권 말기까지 지지율이 40% 되도록 도와달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선거도 조작하고 여론조사도 조작하고 거짓말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거짓말 아닌 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40% 유지가 될 수 있냐. 속도 너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를 그냥 내놓고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선거를 내놓고 조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선거를 조작한 건 나쁜 일이죠. 임기 말까지 지지위를 관리를 부탁했다. 그게 2018년 8월 9일 날 SBS 뉴스거든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드루킹 특검의 재조사 조사가 8월 9일 오전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드루킹 김 모 씨가 김경수 지사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관리를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루킹 김 모 씨의 새로운 진술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김경수 지사를 만났는데 김경수 지사가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지지율 4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당선되고 그다음에 바로 드루킹을 만나서 국정권 말기까지 지지율 40% 이상을 유지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국민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장에서 텃밭 가꾸며 살고 싶다. 개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염수도 키우고 통도 사도 놀러 가고 양산 알프스도 가고 여기 돼서 시민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선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양재봉 님 누가 보통 시민으로 편하게 살게 두나요? 국립호텔로 모실 텐데 기다리시게나 379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신의균 님 5년간 그리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도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326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홍순건 님 노무현 씨도 봉화마을 내려가 조용히 살겠다고 했죠. 그러나 현실은 대화망 만들어놓고 사안마다 온갖 훈장질을 했습니다. 292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한 겁니다. 도저히 40%대 국정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선별한 것이 아니고 텃밭 가꾸며 살겠다는 문 대통령의 그런 내용을 기사화한 바로 가장 상단에 실린 국민들의 의견이 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국정지지율이 40%나 나오냐? 이렇게 모든 것을 조작하면 당신들 어떻게 되냐? 유창성 님 꿈도 야무지십니다. 김홍진 님 구치 속 교도소에서 텃밭이 있나요? 김성수 님 원래 나오지 말았어야 될 인물인데 나라를 다 망쳐놓고 뭘 한다고요? 진짜 의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국정지지율이 40%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국정지지율이 40% 되냐? 이렇게 기막힌 조작을 하고도 뻔뻔한 겁니다. 강성우 님 당연한 걸 무슨 결기가 느껴지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들리지 말라는 겁니까? 정말 웃기고 있습니다. 우면하 님 마음대로요? 최찬수 님 놀고 있네요? 이재성 님 조용히 살 테니 봐주세요? 그러고 있네요. 이렇게 시민들이 개강한 표현이 그냥 기사의 밑에 하단의 의견에 도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하도 여론조사가 조작이 심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대부분 기사나 이런 부분에 댓글을 보면서 대부분 여론을 파악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공병호 tv에서 4분 전에 했습니다. 설문조사가 현실 정치를 관리하지 않고 텃밭을 가꾸며 살 것이다. 4월 20일 조선. 전직 장관들과의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 여러분께서는 가능할 것이로 보십니까? 가능할 것이다. 6%. 불가능할 것이다. 92%. 잘 모르겠다. 1%. 1천명이 투표했기 때문에 1만 명이든 2만 명이든 10만 명이 투표하든 거의 이것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씩 바뀌겠죠.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할 것을 보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도 다 알 겁니다. 국정지지율이 신문의 40%를 기록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상당히 양산가스 편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의 노후가 편안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되면 민주공학으로서 대한민국은 죽은 것이고 문 대통령의 노후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면 그러면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학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대해서 내심 쾌제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10만 명이 투표한 바로 결과입니다. 어제 발표한 거죠. 민주당이 검수완박급을 강행하는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87%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인이 불안하니까 본인이 살아야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위협 앞에서는. 본인이 위험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의 이익과 문재인의 이익과 또 민주당 자체의 이익이 있는 것이죠.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문재인 방탄법, 이재명 방탄법법이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방탄법이 바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본인들도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뭐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문 대통령 패카스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려운가? 사실과 진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불가능하냐? 그냥 역사를 보면 딱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오랜 친구이자 정치적인 그런 언인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백담사에 가서 한 800일 가까이 머물도록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전주환 전 대통령 부부가 여러분들 1988년 11월 23일 날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떠나서 백담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여사하고 돌아가신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33년 전 백담사로 떠난 날 세상을 떠났다. 이게 그죠. 여론의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걸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그런 주범에 해당하는 민주당에 대한 그런 것을 수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수왕박법 1, 검수왕박법 2, 검수왕박법 뭐 슈퍼 검수왕박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1988년 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오공 비리 청산 요구가 그새게 일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민심이 가라앉을 때가 조용한 곳에 가 있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강원도 인재군 백담사로 떠났다. 여론이 거세게 일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루진 다섯 번의 공직선거에서 전면적인 부정선거는 이 문제는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가 힘들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전 대통령의 유골은 아직도 집에 있나요 이렇게 물으신데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전 대통령을 어디에 모셨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금 송아지님 참 말씀을 잘하셨네. 국민의 분노는 부정선거로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재님은 부정선거 때문에 모두 교도소 가겠죠. 부정선거를 밝히는 순간 정치 보복이라는 변명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 그렇게 당견인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참새 시각 눈앞에 먹이만 이렇게 쫓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친문 의원들 젊은 사람들 최강욱 씨라든지 김용민 씨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시각이 너무 좁다는 거죠. 짧고 좁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흐르는 그런 강물처럼 순리대로 매사를 처리하는 것이 본인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은 텃밭 가쿰에 조용히 살겠다.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적 보복이란 이런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봐주고 싶더라도 봐줘야 될 주체가 누군가 하니까 국민 대다수가 봐줘야 되는 거죠. 국민 대다수가 봐줄 수 있겠냐. 봐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야기죠. 그 점을 그래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가지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 이재명에 대한 수사, 민주당에 대한 수사 이런 것을 다 막아야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아마 본인들 자유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런 전국이 굉장히 대치 국면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사람마다 각자 입장의 차이가 심각 다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서로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넓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한 쪽에 써야 되고 오른쪽에 써야 되고 합법적인 것에 써야 되고 상식과 양식 쪽에 써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나누지게 된 겁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검수완박법을 강행하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짓입니다. 머리 뚜껑이 열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다급한 겁니다. 이렇게 절박한 겁니다.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검수완박법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추진하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절박한 겁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아직도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은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검수완박법은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린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퇴임을 앞두고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죠. 맛이 가버렸기 때문에 소위 집단적으로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도 민주당 내에 정신이 좀 민주당이 완전 민주당 자체라는 것이 초기의 민주당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586 운동권들에 의해 완전히 그냥 당 자체가 그냥 장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당 1년에 수백억 정도의 그런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정당이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정당 자체로서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거의 조폭 집단처럼 박혀버린 겁니다. 조폭 집단보다 훨씬 더 악한 거죠. 선거를 훔치게 되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맨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외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마치 진흙 속에서의 진주를 보는 그런 기분입니다. 양향자 위원. 지역구의 어떤 그런 관련 직원들의 그런 성문제 때문에 물러났죠. 무소속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죠. 상고를 나왔던가 그럴 겁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소신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광주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 소신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탄핵정국이나 4.15 총선정국이나 이때 사람의 어떤 공적인 인물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 사람 전부를 뜻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부정성을 덮었고 하태경은 부정성을 덮었고 신원식도 부정성을 덮었고 한기호도 부정성을 덮은 겁니다. 이영도 부정성을 덮었고 유경륜도 부정성을 덮었던 겁니다. 그게 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이런 소신발언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아마 악플 같은데 시달릴 겁니다. 전화나 악플에. 웬만한 사람 100% 상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표한 내용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입니다.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글로벌 IT 기업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삼성전자에. 하나의 제품을 세 단위 내놓기까지 끊임없이 검토하고 검증합니다. 검증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류 가능성 0, 검증 커버리지 100%를 위해서 무한반독 시뮬레이션 해야 됩니다. 이번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건강을 재설계하는 입법입니다.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민주당의 미래도 해악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소통과 협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입법부의 강장인 더불어민주당 똑같이 대응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민주주의자들이 지금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정치계에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거예요. 검수 완박법이라는 미친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소수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다행입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2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저는 국가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사법행정의 일선에서 선량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을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광주와 민주당에 기반을 둔 정치인입니다. 이번 판단이 제 정치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대단히 용기가 있는 것이죠. 제 정치인 시행이 끝나고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저는 양심에 따르겠습니다. 법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또 권은희 의원직 권은희 의원이 또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권인인 씨는 또 옛날에 김용판 경찰총장을 또 무고해 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민주당은 또 편법을 시도하고 있죠. 편법을 시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일상이니까 민주당에 속해 있던 광주 출신의 민형배 의원을 탈당을 해가지고 이 향자 그런 국회의원을 제키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임명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민형배의 탈당 꼼수 국민의 힘은 사사오입에 버금가는 일이다. 정의당은 민주주의의 테러다. 이 사람들 분명히 밀어붙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선악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의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민경민형배 의원이 양위원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지연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소속 박강원 법사위원장이 야당 못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면 민형배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2로 무력해진다. 그러니까 이 소위 586운동권에 의해서 장악된 민주당은 모든 한국의 법적 절차를 합법적 절차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내 일을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밀어붙일 겁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김상수님이 참 가지가지 한다. 하늘이 두렵지 않나. 맹주필님은 광주광산을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온통 다 그러니 이재훈 사사고입보다 더하지 사사고입은 수학적 논리라도 있지. 이건 뭔가 사람을 입당시켰다 탈당시키고 넣었다 뺐다 동물이나 동물도 우리에게 이러진 않지. 옛날 아프리카 노예시당도 이러진 않지. 오로지 뭐만 시공장에서 빼고 뭐뭐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래도 민주당을 지지하는가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이게 민주당의 실제다. 찬성과 반대의 여러분 의견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노하고 분노하더라도 조금도 개의치 않을 겁니다. 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무것도 개의할 게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막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막간 정당에 속한 사람들은 금수완박법이 아니라 금수완박법보다 훨씬 더 극악한 것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죠. 남호천님이 2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범죄는 영원히 묻힐 수 있는가. 2년 후에 도돌이표가 되어서 법안이 다시 살아나면 너희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임기가 끝난 문시와 이가를 위해서 입법하는 너희들이 문시와 이가만을 위해서 입법하는 게 아니죠. 민주당 국회의원을 자신들을 위해서 또 입법을 하는 것이죠. 참 이렇게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운경님이 좀 재미난 말을 하셨는데 1980년대 대학가에 유행한 단어가 김일성 장학식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그렇게 위력적일까 그렇게 해서 뭘 해라고 생각했는데 그 똥파리들이 이렇게 30년이 지나면 파워를 가지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 정교조가 지금의 40대를 좌성향으로 만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당시 노동조합이 지금의 민도총으로 변질될 것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저 북계는 정말 왕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시기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있구나 할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 당시 그런 젊은이들이 장학생이든 장학생이 친구든 같이 놀라보니 변질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심히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건박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살을 당해야 되니 살기 위해서 동조한 그룹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이들을 조정한 나쁜 부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인간들이 지금 50대 60대니 앞으로 30년만 이 나라를 잘 지키면 그 사람들을 저 세상을 갑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김운경님의 이야기 가운데 참 흥미로운 부분 가운데 하나는 전체주의 체제는 민주국가에 비해 아주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국가 목표를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하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소위 독재 체제 전체주의 체제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를 수십 년간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보면 1980년대 이후에 한 3, 40년 정도 북한에 의해서는 끊임없는 그런 공작과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지금 김운경님 이야기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또 주는 교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의원이 참 민형배 탈당에 이렇게 정치를 하면 폐가 망신 지름길이다. 정말 소신발언을 자주 하시는 분이 이상민 의원이시죠. 연세가 아마 꽤 되셨을 겁니다. 다선 의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겠죠.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은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를 4대2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치를. 고민이 있겠지만 정치를 휘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전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헛된 망상은 폐가 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모두 분별력 있게 합시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이런 의원은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셨다고 생각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불법 부정이 저질러지 않았을 것이고 민주당이 주도한 부정선거가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강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헛된 망상은 폐가 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면 이재명이 보호받을 수 있느냐 문재인이 보호받을 수 있느냐 사유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왕창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보호받을 수 있느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 사례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상민 의원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전공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젊은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용민이나 무슨 최강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나이에는 그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그런 이야기가 이상민 의원이 저 영감이 또 헛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보다 더 높은 게 뭡니까 하늘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늘이. 하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부정선과 뽀록이 나가지고 이번에 결국 정권 넘겨주게 됐지 않습니까 헛된 망상은 폐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헛된 망상이 뭡니까 부정부패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겠다. 이런 헛된 망상은 폐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만큼 숨겨야 될 것이 많고 그만큼 겁을 내고 있는 것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하는 겁니다. 항상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동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과연 강행할 것인가 당연히 강행하죠 민주당은.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강행합니다. 공박사님은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악 개념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개념이 없고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되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면 양향자처럼 걸림돌이 되면 그건 악한 겁니다. 절대 기준이란 게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하다는 겁니다. 상대. 절대 가치란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정의도 없고 선도 없고 합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절대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강행할 겁니다. 참새처럼 눈앞에 이익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강행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문재인 방탄법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걸로 끊지 않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방탄법입니다. 그들은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그들은 부정선거를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5구 대선 등등부터 2018년 지방선거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의 지방자체는 다 가짜입니다. 거의 다 가짜입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 정도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다 당선시킨 겁니다. 20% 조작하면 당선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은 무려 25%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그래서 사전투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3구 대선에서 가장 최악의 여러분 선택이 권영세와 김기현이 주도한 국민의힘이 주도한 사전투표 동료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부정을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이라는 그런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여러분들 정당 보종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이렇게 자행했다는 걸 대다수 국민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시면 바랍니다. 세상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고 저렇게 용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법 곱하기 문재인 방탄법 곱하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방탄법을 통과시키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을.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검찰에게 수사건을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환하게 아는데 저것들은 자기들만 아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다 아는 거죠. 모두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장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 정리한 겁니다. 어제 방송했던 거죠. 사전투표에서 뭡니까 이렇게 엄청난 조작질을 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총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5%를 조작을 했습니다. 다 보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23.60% 항교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완전히 발악을 했습니다. 30.43% 총 조작입니다. 23.99% 김민석 28% 김명주 26.31% 황희 27.08% 우상우 23.72% 정청래 27.10% 노웅래 26.38%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겁 안 나겠습니까 겁나죠 엄청나게 겁나죠 오금이 전리죠 선거가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을 한 겁니다 대국민 야바이짓을 한 겁니다 이게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검시연량 밝혀질 거니까 검찰 수사의 대부분은 누가 다 해놨습니까 다 해놨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한 일본의 몸께 유튜브들이 2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다 이렇게 맞춰놨지 않습니까 수사 다 맞춰놓은 거죠 수사 다 맞춰놨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한 달이면 두 달 걸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며칠이면 다 끝날 일입니다 불러다가 그냥 족치면 다 나오겠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방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냐 필사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 국민들 생각했고 국민들 눈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부정선거 같은 거 안 한다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행할 거다 강행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런 거다 이 두 장 때문에 이 두 장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두 장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번 전국을 내다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잠시 언급하고 그다음에 또 정치 문제나 선거 문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신임 총재의 아주 실력 있는 분이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이창용 서울대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경제학 하기를 아마 로체스턴가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또 관료 생활을 잠시 했지만 또 서울대 교수도 아마 잠시 생활을 했고 아시아 개발은행 adb imf 등에서 아주 실력 있는 에코노미스트죠 그런데 실력 있는 에코노미스트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지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머리를 좀 식힌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그런 장기 저성장 문제 결국 이제 수입이 생겨야 될 것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한 1900조 정도의 가계부채를 갖고 있고 정부 부채가 한 2000조 정도가 되고 기업 부채가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합하게 되면 이제 각 경제주체가 한 6000조 정도의 빚을 쥐고 있는데 이제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을 옛날 어른들은 빚을 넘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빚을 넘기는 데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이 소득이 널면 빚을 넘기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한 국가에서 소득 수준을 그렇게 가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성장률이죠 이것 일본만 하더라도 한 30년 정도 저성장 체제가 계속되면서 에나 가치도 추락하게 되고 일반 보통 서민들의 삶도 그렇게 국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상당히 고단하게 그렇게 바꿔버린 것이죠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성장을 계속 국가가 해나가야 일자리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소득 지갑도 좀 넉넉해지게 되고 그러면 출산율도 자동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일본과 같은 그런 전체를 밟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제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 후보는 국제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그동안 공병호 tv에서도 이런 인터뷰를 그동안 자주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국제기관에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런 시각을 통해서 한국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이었는데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그런 시각을 한번 여러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아주 실력 있는 에코노미스트고 1960년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0년생이고 그다음에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가 60년생이고 제가 1960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1960년 세대들이 많이 이번에 관계라든지 정치계에서 이제 활동하고 곤영세 씨가 1959년생 김기현 씨가 이제 1959년생인데 아무튼 그 어떤 종류의 에코노미스트보다도 이창용 그런 한국은행 총재 후보는 상당히 국제기관에 근무한 그런 근무해온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동안 인터뷰를 통해서 누누이 밝혔지만 대한민국이 우리가 익히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 저성장의 너배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 한은 총재 후보이기 때문에 다소 정치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기 저성장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했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장기 저성장 체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 저성장 체제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원인을 청년 실업 노인 빈곤 소득 양극화 고령화 등과 같은 그런 현상을 바로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조적 장기 침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죠 구조적 장기 침체 그리고 이 구조적 장기 침체는 민간의 수요가 부족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니까 또다시 또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수요를 줄이는 이런 악순환이 전개가 되는데 이 창룡하는 총재 후보는 구조적 장기 침체에 도입될 그런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더 솔직한 표현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소수의 부자들은 계속 나아지겠지만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이나 서민들은 봉급이 잘 오르지 않는 거죠 지갑이 계속해서 비어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좋겠는데 이 같은 인식과 꼭 같은 인식을 갖고 있고 오랫동안 서울대에서 이 문제를 깊게 관심 있게 지켜봐온 사람은 바로 김세직 교수입니다 김세직 교수 4월 18일 인터뷰니까 아주 최근 인터뷰고 이는 5년마다 1% 추락 법칙에 대한 부분들은 공병호 tv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했습니다마는 최신 인터뷰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5년 정금마다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고 제로성장 빙하기를 여는 첫 정부가 될 수가 있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인데 학술적으로 한국의 장기성장 추세를 계속해서 이렇게 파악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노후라든지 또 투자 또 아이들의 진로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정도 더 여러분들 이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세직 교수의 이야기는 이런 주장입니다 5년 1%포인트 하락 법칙이 윤특열 정부에도 반드시 적용되겠습니까 이 법칙은 그러니까 5년마다 계단식으로 계속 성장률이 지난 30년간 1%씩 떨어져 왔다는 겁니다 이 법칙은 보수와 진보정부와 무관하게 지난 30년간 정치를 이기면서 강력하게 작동해 왔습니다 최근 20년간 평균 0.7%의 한국은행 실질기준금리와 GDP 대비 30%의 높은 투자율도 이를 못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20년간 한국은행의 실질기준금리가 0.7%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역대 모든 정부들이 대부분 다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GDP 대비 30%의 높은 투자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적 변화가 없다면 윤석열 정부는 0%대의 제로성장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0%대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아주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지만 제로성장 시대를 대한민국이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건면하고 한때 고성장 국가로서 가장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일본이 30년간 저렇게 침체를 하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뭡니까 경기 부양책을 썼지 않습니까 금리를 낮추고 통화를 완화시켜서 통화를 그냥 계속해서 뿌리고 그냥 재정지출을 그냥 감행하고 했지만 결국은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계속 축소되는 그런 경로를 걸어가는 것이 일본인데 일본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바로 김세재 교수 혁명적인 변화가 없다면 혁명적 변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가 그런 말씀을 또 여러 차례 드렸지만 결국은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하고 사회라는 그런 단위가 역동성을 유지하는 건 똑같은 거죠 청소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물이 고이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원이 낭비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라가 추락되는 그런데 대한 경고들이 계속 나오지만 사람들이 길을 막는 겁니다 혁명적 변화가 없다면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세금의 빨대를 꼽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분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를 몇 년마다 한 번씩 치는데 무슨 2,900명이나 되는 정규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냐 이야기죠 모든 것이 자원을 낭비하는 자원을 잡아먹는 하마처럼 그렇게 덕지덕지 잘라내는 것은 없고 붙어서 계속해서 그냥 기생충처럼 빨아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내는 사람은 죽자고 고생을 하지만 나라는 계속해서 기반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김세직 교수의 말씀은 혁명적 변화가 없다면 혁명적 변화는 다른 말로 하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쉬운 말로 하게 되면 경제에 대한 대규모의 청소 작업들 다르게 하면 정부의 예산 규모를 줄이고 세금의 빨대를 꼽고 먹고 사는 사람 숫자를 줄여나가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쪼그라들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니까 짊어진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재정위기라든지 그런 경제위기로서 결국은 파국이 막겠죠 그때 가서 청소한다고 야단법석을 지고 했죠 그리스라는 이런 나라들 경쟁하고 똑같은 거죠 대한민국이니까 좀 특별한 나라가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열심히 하고 세금으로 다 빨아가면 일 안 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별하다 일본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하면 자기 것을 많이 챙길 수 있으면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 것을 다 세금으로 걸어가고 있냐 그렇게 하면 열심히 안 하는 거죠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많은 나라의 장기 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6% 넘는 고도 성장을 하다가 50년 이상 성장률이 추락한 나라는 6개 국가입니다 이 중 독일을 제외한 일본, 이탈리아, 포르츠칼, 스페인, 그리스의 장기 성장률은 0%대 또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한국은 이들과 달리 거의 유일하게 밑거름을 타듯이 성장률이 직선형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 보시죠 일본, 이탈리아, 포르츠칼, 스페인, 그리스가 한때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다음으로 성장률이 높은 몇십 년간 성장률이 높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1980년에 파판드레우라는 하바드에서 이런들 좌파경제를 공부한 그런 사람이 정치인으로 변신해 가지고 그리스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직으로 극감해 가지고 2012년 재정위기까지 몰리지 않습니까 한국은 특별한 나라다 일본은 특별한 나라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은 세금으로 많이 빨아가게 되면 결국은 일 안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의존해 먹고 사회에 궁리하게 되면 그 나라는 그냥 골로 가는 거죠 스페인도 지금 국가 부채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여러분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흑백 영화 보시게 되면 1960년대 1950년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전후에 복구 사업을 벌리면서 상당히 평창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대한 그런 노인천국에다가 재정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은 고성장을 이렇게 오래 하지 못하는데 그중에 예외적인 나라가 독일하고 특히 미국이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청소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모든 분야마다 인적 자원이 유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노동의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없다면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률이 2년에 한 번꼴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1% 아래로 떨어지는 실물위기는 20% 정도 확률로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이하가 되는 초대형위기는 5% 확률로 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되거나 제로 성장이 되게 되면 현재 지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연금 제도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빚은 또 어떻게 갚습니까 빚은 그 다음에 또 보시죠 급여가 올라가는 좋은 일자리가 대거 사라져서 근로자 2,700명 중 절반 이상의 실질소득이 매년 감소한다 이게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1960년대 초부터 30년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가 연평균 8에서 9% 성장의 근로자 소득이 8년마다 배로 늘었던 것과 전반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두 정치와 선거 문제만 우리가 몰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오늘 쉬어가는 자리로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00년부터 마이너스 0.9% 성장해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 추락은 이미 현실이 됐다 정말 우려되는 것은 저성장 고착이 아니라 0%대 장기 성장률이 지속되는 제로 성장의 빙하기가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들어둘 필요가 있죠 제로 성장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 규모를 줄이고 세금 부담을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경우는 예외겠지만 국민들이 각자 자기 악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런데 그게 쉽겠냐 이야기죠 사람들은 계속 정부의 자원배분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정치한 사람들은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나라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이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장기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출산결정이니까 출산결정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애기를 안 낳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일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 이야기를 좀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시국을 어떻게 보는가 물가 상승 국민이 적어도 1, 2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은 어느 정도 답보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실질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10년 만에 찾아온 4%대 물가 고공행진을 수개월 안에 잠재우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이창용 한국은행 후보의 그런 관점입니다 물가를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 의견을 달라 이런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인기는 없더라도 신호를 줘서 물가가 더 오르지 않도록 존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더라도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게 되면 어떻든 국민들에게 또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역대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금리를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부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창용 한국은행 후보가 보는 한국 문제의 현안은 저성장 문제하고 고물가 문제 그 다음에 고부채 가계부채 문제를 특별히 걱정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는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분명히 신호를 주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imf에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 경제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imf 국장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바로 한국은행 후보로 이렇게 영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단기적 위험 요인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시켜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도 위험하죠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국내 가계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1862조 원으로 최근 3년 사이에 326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아마 전세 대출 같은 것이 100조 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135조 원이 늘었습니다 가계대출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자율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될 수가 있고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나이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생활자금을 위해서 가계대출을 받기 시작하면 가계대출의 질인 퀄리티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시국 진단을 이창용 후보가 내세우는데 어쨌든 새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욕구하고 또 이창용 씨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금리를 올렸으라도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경제주체들에게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 고통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관심인데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고 낙수 효과가 있니 없니 하더라도 성장률이 높아져야 평균적으로 소득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고불변의 관외 규모 공공부분의 영역을 키우면 안 되는 거죠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뭡니까 만고불변의 진리와 반대 방향으로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끌어왔지 않습니까 가득이나 어려운 상황에 더욱 더 악화시킨 것이죠 공공부분을 키우게 되면 그 나라는 그냥 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회주의고 그게 공산주의고 그게 극단적인 행태를 말할 때 공공부분을 늘린다는 것은 뭡니까 돈이 뭐 하늘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세금 부담을 계속 특정계층 함께 높이는 특정계층은 가장 생산적인 계층의 가능성이 높죠 세금 부담이 계속 높아지니까 인센티브가 계속 활동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될 것은 동기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동기가 계속 줄어드니까 기본적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것은 살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 악가름하게 해서 노력하고 영 그냥 안 돼서 국가가 보조를 해야 될 그런 계층들은 로마 시대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 초기에 그런 문헌들을 읽어보게 되면 로마 초기부터 항상 뭡니까 황제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일정 숫자 늘지 않도록 그렇게 딱 그냥 그거를 항상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로마 몰락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나중에 결국은 경제 문제가 몰락하면서 화폐를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화폐를 화폐를 늘리기 위해서 화폐를 주저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은화 같으면 은화 양을 그냥 적게 넣어가지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어요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니까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정책 쓰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공공부분 늘리고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 늘리고 청소 안 하고 공무원 숫자 늘리고 거짓해온 거 아닙니까 지난 5년 동안 문정부가 완전히 나라를 그냥 뭐 나락으로 빠뜨린 거죠 오늘 김세직 교수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예 아멘